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와 완전 부러워요 너무 좋겠다 이 소리를 반드시 꼭 듣고야 말겠다는 답장러 천재 아줌에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애가 겨우 4살인데 벌써 한글을 읽어요 우리 아들 아무리 봐도 천재 같은데 어때요 다들 부러워 미쳐버리겠지 답장러개 천재 아줌마 원제 우리 첫째 아들이 영재인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38개월 6개월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들 엄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어린이집 선생님이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머 꽁꽁이가 한글을 술술 읽어요 아무리 봐도 영재인 것 같은데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아이들보다 한 2-3년 정도 빠른 거라고 본인이 어린이집에서 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아이는 처음 본대요 참고로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애한테 한글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요 애가 더 어릴 때부터 어디만 가면 주변 분들이 다들 그랬어요 아이고 애기가 참 똑똑하고 영리하다 이런 칭찬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뭐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이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몇가지 사례를 밝혀보겠습니다 옛날에 찍은 동영상을 다시 보는데요 한 14개월 때 얘가 기본적인 단어를 말했어요 엄마, 아빠, 자동차, 텔레비전, 식탁, 바나나, 신발, 기저귀, 물, 비행기 등등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 말이죠 그리고 16개월 때는 3문장 이상으로 말을 했고요 24개월, 즉 2돌 때는 직계 가족들만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는데 뭐 파티라고 해봐야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밥만 먹었어요 시무이가 어머 꽁꽁이 말하는 것 좀 봐 100번 토론 나가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들 박장 대소함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도 아이고 꽁꽁이가 말을 참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한다 나중에 커서 변호사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지금은 저보다 더 고급진 단어를 써가며 말을 하고 제가 섣불리 혼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이건 뭐 함부로 혼내지도 못해요 워낙 뛰어나서 그리고 항상 애가 뭔가를 보잖아요 그럼 그 현상에 대한 원리를 궁금해해요 왜? 라는 질문이나 어떻게? 라는 질문을 꼭 하는데 예를 들면 태양은 뜨겁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라고 질문을 해서 뭐 저는 답을 모르니까 저희 남편이 뭐 수소랑 헬륨이 뭐 융합을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그저서야 고개를 끄덕여요 어른을 당황스럽게 만들죠 평소에 남편이 퇴근하면 책에 있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주긴 하는데 보니까 얘가 그걸 보고 지 스스로 한글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영재가 맞는 걸까요? 맞겠죠? 이거 맘카페에도 올려봤는데 앞으로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지 검색해 보니까 웹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막막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지금부터 스타트 댓글 1번 팩트야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알아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는 말이지 아주머니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바라올건데 답정론은 아니길 바라요 2번 에? 아니 쓴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길래 10년 동안 새돌되는 아이 글 읽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나는 그 교사가 훨씬 더 신기하네 아니 쓴이도 우리나라 한글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글자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애들 조금만 영득해도 금방 읽어요 저희 아이도 26개월에 받침없는 쉬운 글자들은 혼자 스스로 터득해서 읽길래 일부러 한글을 좀 가르쳤더니 35개월에 아예 다 떼버렸어요 숫자를 읽는 것도 빨랐고 퍼즐 블럭 등등등 남들보다 다 빨랐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거든요 나 지금 쓴이 놀리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네 아들 영재 아닙니다 그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트인 거예요 똘똘한 거지 아 그래 영득한 건 사실이야 뭐 저희 아들도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근데 말이죠 영재라는 건 아예 그 결 자체가 달라요 당시 주변에 우리 아이 같은 애들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죽할까요 근데 말이죠 그냥 조금 빠르네 어우 똘똘하다 이러고 말지 영재 이야기 이런 거 섣불리 그리고 함부로 안 했어요 큰일 날 소리야 그리고 설령 진짜 영재라 하더라도 그 시기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둔죄되는 거 금방입니다 어릴 땐 다 그래요 조금만 빨라도 다 천재 같아 보이고 영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애가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쉽게 흔들려버리면 결국엔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명심하세요? 내 댓글 100% 동감합니다 저희 아이도 25개월에 한글 떼고 영어 알파벳도 있길래 솔직히 저도 엄마니까 엄청 기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아 물론 학업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 댓글처럼 영재들은 진짜 결이 달라요 여하튼 아이의 이해력이 빠른 편이긴 한데 저라면 님처럼 웩슬러 감사나 영재학원 같은 것으로 설레발치진 않을 겁니다 이해력이 빠른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빠르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또래 수준의 학습에 딱히 큰 노력을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또 성실하기가 쉽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뜯고 또 파기도 뜯어보고 파보기도 해서 천재인가 싶지만 그만큼 실증도 빨리 냅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새로운 자극을 들이밀거나 강요해버리면 어느 순간 스스로 찾아가던 지적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진짜 둔죄 되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지 마요 진짜 영재는 높은 지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관심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대댔으니 글쎄요 저는요 한글을 가르쳐줘서 읽는 거랑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읽는 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애도 결이 다르다고 2번 나도 새돌때부터 한글 다 듣는데 영재는 무슨 근데 언어적은 확실히 잘해가지고 수능 때 공부를 안 했지만 딱 한 문제 틀리긴 했죠 근데 그냥 이게 끝이야 없어 3번 일단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설레발친 거고요 빠른 아이들 중에 3살 때 저 정도 하는 아이들 뭐 김빠지는 소리 정말 미안한데 진짜 널리고 널렸어요 저희 가족 중에 유아 교육적 직업이 있어가지고 뭐 견눈질로 젖돌의 아이들 많이 보는 편인데 저 때의 발달은 그냥 약간의 엎치락뒤치락만 있을 뿐 특출난 거 절대 아닙니다 2개 국어를 하는 애들도 엄청 많은데 부모 둘 다 한국인인 경우 허다하고요 단순 일상 대화가 아니라 자기 감정표현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영재 소리 들어서 많이 신난 거 저도 알겠는데 님이 쓴 글만 봐도 그래 특출난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괜히 기대하며 검사받고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글 남겨봅니다 네 됐으니 아니요 저희 부부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영재로 확인되면 앞으로 그 막대한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영재는 부모들이 엄청난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2번 영재 아니니까 교육비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껏 안 가르쳐도 알아서 배웠다면서 왜 갑자기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 쓴이 논리대로라면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영재니까 4번 님은 예전에 TV 프로그램 영재 발꿀 땐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바로 그런 애들이 영재예요 아휴 진짜 이러니까 그래 다들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아는 거지 뭐 아휴 네 됐으니 아쉽지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2번 아 그래요? 그럼 이번 기회에 찾아가지고 한 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굳이 여기 그렇게 글 올리고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는 걸 다 한 번에 깨닫게 될 테니까요 5번 아휴 미치겠네 진짜 님 지금 엄청 진지하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조금 빠른 애들은 다들 그 정도는 합니다 6번 마치 제 어릴 때 이야기 같네요 저도 36개월 쯤에 한글 술술술 읽고 말도 빠르고 해서 저희 엄마가 3살부터 사교육을 엄청 시키셨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요 말이 좀 빠르다고 해서 영재가 아닌 건 알고 있죠 36개월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영재가 아닐까요? 저희 첫째도 15개월의 말을 시작했고 두 돌 전에 문장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빠르게 32개월의 한글을 읽었고 이것도 책을 읽어줄 때 한글을 손으로 짚어주면서 읽어주면 한글을 저절로 습득합니다 저는 뭐 알고 그랬던 거고 빨리 습득해가지고 혼자 읽어라 이거지 아무튼 어린이집에서도 어머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 관리를 잘하면 정말 공부를 잘할 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예예 하면서 한길로 듣고 흘려요 제가 봤을 때는 호기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과하고 또 성격도 급해서 한글과 말이 느릴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말이죠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특출나게 다른 쪽에서도 보이는 두각 같은 건 없어요 왜? 내 새끼는 영재가 아니니까요 7번 여기 물어볼 시간에 영재검사나 빨리 받으러 가보세요 아니 결과가 다 말을 해줄 텐데 뭘 또 묻고 있어 이 아줌마 8번 자자 아이슈타인 같은 인류 대천재가 나왔어요 이제 부부가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아이를 서포터할 시기다 이 말이지 내 말은 9번 여기 댓글들 개웃긴다 이건 뭐 우리나라 영재 엄마들 다 모여있구만 내용만 보면 순이네 아이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요 딱 봐도 되게 똘똘한 아이 같은데 그냥 웃고 좋은 말 해주면 될걸 너무 잔인들하다 10번 원래 새돌 무렵엔 다들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부모니까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만으로 4살이 됐을 때 톨스토이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독후감을 쓰고 있길래 야 진짜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맨날 유튜버만 쳐보고 있는 평범한 중딩이야 12번 내 새끼 영있네 천있네 어쩌네 하면서 떠들다가 만약 그게 아니었을 때는요 그때 애한테 너는 왜 애가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박탈감 주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가르쳐도 스스로 깨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설레발치며 얘기하는 거에 그거 가지고 애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웃어주면서 잘 키우기나 해 뭐 확실히 아이가 똘똘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영재라 아무튼 여러분들도 썰 천재들 아닙니까?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찐득한 싸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응?